자 여러분 솔큐 한 번 하겠습니다 솔큐 한 번 해볼게요 제가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예 솔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 좋아좋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모르는 사람 뭐 뉴비 아이디 뜨네요 예 모르는 사람들이랑 한 번 예 솔큐 외국인 있는 것 같은데요 몰라요 마이크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씨 칼레디 안하네 빨리해 레디 임마 이것들아 빨리 빨리 허리여 여러분 봐봐 내가 똥컴이 아니라는 게 바로 시작될 겁니다 저는 컴퓨터가 좋기 때문에 바로 시작됩니다 100%입니다 자 여보세요 아 그 멤버들이랑 했을 때는 애들이 너무 컴퓨터가 안좋아요 잘 보세요 야 이거 솔큐니까 무섭게 야 이거 혼자 하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은데요 우리 멤버끼리 하는 거는 장난식으로 하잖아 오 바로 시작될 좋아좋아좋아 야 이거 야 발전기 한 번 돌려보자 내가 아까 발전기를 아 근데 이거 살인마 살인마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숨어 다녀야 돼 나무 뒤쪽으로 숨어서 다녀야 돼 이게 빨리 뛴다고 좋은게 아니야 살인마 땜에 빨리 뛴다고 좋은게 아닌거 같아요 오우씨 깜짝이야 이씨 오우씨 깜짝이야 이씨 오우씨 깜짝이야 이씨 오우씨 깜짝이야 이씨 백하자 백하자 아 죽었어 한 명 아이차 아이차 야 발전기 어디지 어 이런가 어 도와줘야 되겠어 야 발전기가 이거 서로 도와줘야 빨리 되네 스페이스바를 잘 눌러야되나봐 아 이러면 소리나서 저기 오는거야? 아 야 이거 발전기 이거 잘 못맞추면은 소리나나봐 여기 맞춰야되나봐 어 그러네 이러면 위치가 발갈되는구나 그렇지 잘하고있어 저 흰색에 정확히 맞추면은 발전기 가능한 뒤 아НА 아 그리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오우오 씨 지금 저기 저기 한 명 걸려서 죽었네요 오 나 혼자랑 오는거 같은데 발전기 찾겠습니다 발전기 또 어디갔지? 여기 왜 불 들어가있지? 폐떼 죽었어 아이씨 야 발전기 위치를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발전기가 뭘 소리야? 뭘 소리야? 방금 지나셨어요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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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어요? 이걸 발전기를 작동하면서 스페이스바를 잘 맞춰야 여기 있는게 발각이 안되네요 소리가 빵 이러면 걸리는거야 올거 같은데 이러면 저거 못 맞추면 튀어야 돼요 무조건? 의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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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발전기 x2 발전기 스페이스바 집중할게요 그렇지 150점 불렀어요 흠 아이씨 나 미쳤나 어려워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안오른데? 안와 안와 안와요 안와요 아 저 2번파만 소류큐 돌리고있어요 야 발전기 두개만 열면은 안되냐? 두개만 열면 탈출 못해 야 이거 어려워 아 그래 서시면서 해 없는데 저기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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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악 아하하하하하하하 술에서 안들으킴 오씨 격리네 오씨 격리네 오씨 격리네 오씨 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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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나가는 문 어떻게 오우 이거 어떻게 나감 나가는 문 어딨어요 근데 발전기 두개로 안돼? 나가는 문이 어딨는데 나가는 문 나가는 문이 어딨어요 여러분 나가는 문이 어딨어? 저거 누구야 어 우리 팀이야 살려줘야돼? 오 일로왔라 일로 힐 오 사오오오오 살아있어 어 지배해줄게 오 나 잘하는데? 나 잘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쟤가 또 잡힌거 같은데? 아이씨 미안 너 안되겠다 미안해 너 못살려줘 아 업으로 갔다 아 저거 어떻게 살려오오 아 이거 한국어 못살려 못살려 아 죽었어 죽었어 아 어떡해 아 미안해 어쩔 수가 없다 미안해요 아 뭐야 아 뭐 떴는데? 마우스 누르라고? 집 건물에 문 여는 스위치 있어요? 스위치 어딨어요? 이런데? 문 여는 스위치 어딨어? 뭐 해봤어야 알지 어 여기다 문 열어 스위치 열어지나 보자 안되는거야? 이거 이거 저거 아니야 스위치? 왼쪽 아래 정보 뜨는데 안보여요 방이님 알았어요 이렇게 해줄게요 저 정보가 뭐야? 지금 나 혼자 살아남았는데 발전기를 더 열어야 되나 본데? 이거도 안돼 혼자 살면 개구멍이 하나 생겨요 개구멍.. 개구멍 어디있어요 여러분? 개구멍 어디있어요 개구멍 개구멍 어디있어요? 개구멍 어디있어요? 제가 이거라 옷이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오om 으으으으으으으 STEPP semblance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프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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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어? 팡이 형님 잘하시네요 어 그래요? 나 smoothly fist없는 소리 우 cert! 좀 쉬ydi natomiast 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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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의료소스 이야 이거 재밌네 이게 iss 재밉 version 재밌네요홏자 해보니까 느낌이 확 다르네 와想çek 재밌네 어여이 спис 아스 자네 개스리 됐네 우리 멤버들이랑 스카이프 끄고 스카이프 끄고 가는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 녹화 종료하고 다음 게임에서 뵙도록 할게요